막돌려! 막돌려! 터질때까지 돌려라! 터질때까지 돌려라! 그래도 안터진다! 너 이런게 장갑이지? 뭔 걱정이야? 아니 저 위에도 있잖아 여기 옆에 옆에 여기야 네 감사합니다 얘도 때려야돼 내크서태 허락 pedigree 자막 찾잖아 맞죠? 네 여기서 다른 매뉴얼가 또 있을거야 여기서 또 나간 데가 막힌거야. 다음 맨홀 있어. 다음 맨홀 찾아야돼. 다음 맨홀 있어. 찾아야 돼. 어디로 나갔냐가 문제. 잠깐만요. 저거. 이거 갖고 와봐. 이게 맨홀을 찾는게 일단 우선이야. 분명히 다음 맨홀이 있을꺼야. 여기 있잖아. 여기 차 있잖아. 또 다음 맨홀 막힌거야. 또 다음 맨홀 막힌거야. 또 다음 맨홀 막힌거야. 또 다음 맨홀 막힌거야. 여기 그러면 맨홀. 여기 그러면 맨홀. 좋아. 옷을. 이거 아닌데. 저기인가 보다. 저거 저거. 예. 안녕하세요. 그거 갖고와. 오케이. 타였어. 타였어. 오케이. 저거 다 갖고와. 예. 됐어. 저기 말단이라는 느낌이 딱 왔더라구. 꽉 차였어. 오케이.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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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 흐흐. 저거 저기 맨홀 있잖아. 네. 닫아. 이게 정화주로 나갔겠죠? 이게? 딴 데를 안가고? 설계 잘 모르시죠? 설계 잘 모르시죠? 하하. 하하. 정화주로 나가는건 당연한 말이야. 하하. 정화주로 나갔을수도 있고 일단은. 근데 여기가 전에 보면 이게 장마철이 자꾸 꺼졌었어요. 그래요? 배관에 문제가 있나보네. 아 기내에 여기 꺼졌네. 벗다고요? 잠깐만. 아 여기 있다. 여기 맨을 또 있다. 오케이. 맨을 또 있어. 아 스무그린 차 끼고 하겠나? 이게 맨을 찾는게 사수구에서 가장 포인트입니다. 큰 포인트에요. 얘는 또 어떤 맨인거 봐야지. 근데 얘네는 뚜껑을 잡을 수 없는 뚜껑을 갖다 만들었냐. 아 똥이 찼다. 일단 얘가 1차네. 안전이 1차네. 오리지널. 오케이. 알겠습니다. 너구리. 너구리 한 마리 말고 가세요. 너구리. 나 너구리 엄청 좋아하는데. 너구리라면. 근데 나는 얘를 다른 이름으로 붙여주고 싶어. 너구리 마음에 안들어 이름이. 이게 너구리야. 엄마인샤올 너구리. 널 그친obi. 너구 대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리 나왔네. 이쪽으로 나오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알게. 봐봐요. 저기 저쪽 반응. 뭐 나와요? 저기 저쪽 반응. 여기. 한 번 추렁이 있었어요. 추렁이 있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나와요. 거기 맨으로 가. 빨리 사진 찍어. 저기 저기. 나가는거 이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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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쏟아지는 구나 나가죠 이 맛에 하고서 또 쭈는거야 자 와갖고 배관 발로 탐 맨을 찾고 30분 30분도 안걸렸어 나 느낌이 아까 저 보자마자 나왔지 저기 딱 말단이구나 나가죠 1차 1차 다 나갈거야 1차도 봐봐요 저거 마지막 맨을 열어봐야 물 나올거야 그 갈고리 어디있어 여기있잖아 수리탄 갖다 놓고 여기 이제 물 나올거야 올라오잖아 오케이 나오고 사진찍고 이게 하수구를 제대로 뚫려면 관로를 빨리 찾아야 돼 봐봐 찍어 잘나가지 그동안 안나갔던거야 제대로 나오잖아 티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이걸 뚫고 나왔네 이렇게 뚫고 나왔네 얘가 메인이네 이렇게 뚫고 나왔네 아 여기를 아무줄으로 놓는거야 나머지 벨프 바꿔줘 바꿨어요 바꿨어요 매널뚜껑 예 매널뚜껑 요것 좀 앞에 아 이거요? 예 매널뚜껑 요새 튀어나올까봐 요새 튀어나올까봐 예 youtube 요새 życie Anti 걸ığ 로 Horug 으 설 pén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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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오죠? 기름? 영상 찍어 영상 찍어 여기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죠? 망태요. 여기. 여기다 내. 나갔네. 이쪽에서 소리나나 봐봐요. 맨날 소리 날꺼에요. 후레쉬. 후레쉬. 현재 380. 하나 내리면 350. 하나 내리면 300. 미세일 조절. 250. 다시. 올립니다. 유리탄 380. 노스 없이 나가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오따. 엄청 들어가네. 뭐야. 저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되었는데. 뭐가 이렇게 돌아서 왔어. 완전 배관이에요 꾸역꾸역 들어가요? 맞아요 이게 배관이 한참 돌아서 갔나 봐 맑은 물 나오네 다행인데 들어가면 다행이에요 넣어줘요 같이 아니요 거꾸로 유턴해서 배관을 지금 거의 한 60cm에 들어갔거든 완전히 배관을 싹 돌렸어 거꾸로 아 왔네 반대로 넣어야겠다 반대로 어우 엄청 들어갔어 가요 이거 끌고 가봐요 거기서부터 끌고 가 당겨봐 여기서 당겨보라고 힘을 느껴봐야 돼 당겨 당겨봐요 이러니까 손목이 나가는 거야 어떤지 알겠죠 당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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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 60m를 왔다갔다 하잖아 사람 짐 빠지는 거 뭔지 알겠죠 남들은 당기는 게 쉬워 보이는데 우리는 힘에 익숙해진 거지 손에 힘이 이미 들어가고 나무수 봐봐 이미 들어가고 나무수 중간에 매누리 있는 거 아니야? 와 이거 봐 사고 남았잖아 중간에 매누리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대각으로 왔어 저기 돌았으니까 여기 얼추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꺾었을 거 같아 와 이렇게 들어갔잖아 이거 봐 돌아서 가니까 무게 시킨 거야 배관을 똥대관 한 번 넣어줘야지 물 나올 때까지 당겨와야 돼 물 나올 때까지 당겨와야 돼 물 나올 때까지 물이 안나와요. 물 나올 때까지 가야되요. 9배가 안좋은거에요. 물이 바로 안나오잖아요. 그러면 똥배가는 9배가 안좋은거에요. 물 나올 때까지 노즐이 가야되요. 가서 거기에 오물 쌓였을거에요. 중간에 얘도 분명히 맨홀 있을거야. 이제 나오잖아요. 나올 때까지 가는거야. 어디 소리하나나. 어디 소리하나나 봐봐요. 아 없으면 답돼요. 여기가 오물쇼. OK 가서 변기에 물 내려봐요 소리나? 아 그래 소리나면 됐어요 숙변 제거하는거야 숙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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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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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절해도 안포져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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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에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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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노른 날은 굶어야 돼 일 안했으면 굶어야 돼 밥값 안했으면 굶어야지 근데 돈 벌어나면 먹어도 돼 다 먹고살자고 하는거야 이렇게 했는데 기름 15... 10리터 썼나? 10리터 썼나니까 10리터 10리터 썼나? 10리터 썼나? 이제 손 닦아야지 네 10리터 썼나? 10리터 썼나? 10리터 썼나? 잠깐만요 왜? 뭘 아까워 이걸 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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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빨아서 빨아서 짠 다음에 여기다가 놀고 달리면 금방 마른다는거 어우 시원하진 않네 마음이 시원합니다 마음이 시원합니다 마음이 시원합니다 시원합니까? 시원합니까? 시원합니다 경치가 좋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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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